억지로 웃는 것들은 억지로 너무 하다보면 나중에 지겨워지죠. 지겹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전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 죽겠어. 유전자가 꺼져. 기가 확 맥히고 짜증이 확 나는 것들은 악령이 잡신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때 그거를 그냥 다 내가 흡수하면 안 돼. 내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웃고 살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억지로 웃으면 왜 유전자가 켜지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평소에 웃었다 하면 그것은 항상 어떤 때 웃었어요? 기분 좋았을 때, 기뻤을 때, 감사할 때 그런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건반사회로가 우리 뇌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하 웃는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내가 아하하하 웃으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너무 그냥 맨날 그거를 그거를 이제 방법이라고 그러죠. 방법은 잠깐 동안 통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라도 좀 강제적이라도 우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웃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냥 웃지 않는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옛날에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여자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소설을 쓴다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여자들은 다 소설가들 같아. 그 언젠가 그 섭섭했던 순간 이거를 아주 세세히 기억하고 있대요. 그 장면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서 진짜 소설을 쓸 수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는 그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서 기분이 빡 나빠지면 웃기도 하지만 노래도 부르지만 저 맨 끝방이 음악실이에요. 그 방에 가면 어떤 분이 사운드 시스템을 스피커하고 아주 비싼 것을 그분이 쓰다가 이제 별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그 쓰던 걸 저한테 선물도 줬어요. 근데 그게 와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악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심포니 이런 걸 틀어놓고 그래서 속이 슈왕 그리고 이제 아 그러니까 알파파가 촤악 되면서 마음이 촤악 부디더라고요. 그게 한 3개월 전인데 지금 왔어요. 그때 내가 왜 속상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게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 왜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하세요. 그때 뭐 당신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SK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는 순간에 해쌓하면서 절대로 안 잊어버려. 포토그래픽 메모리 그래서 결국은 아 제가 그때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왜 그렇게 나빴을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 생각이 계속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되면 그걸 자꾸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해서 영화 보듯이 다시 새로 보고 새로 느끼고 그 유전자 꺼지는 거 왜 새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런거는 탕! 근데 그게 망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워낙 그런 것을 다시 되돌이키기 싫고 왜? 되돌이키봐야 내 유전자만 또 꺼져요. 또 되돌이키봐야 내 기분만 좋아하나 봐요. 나빠요. 나빠요. 응.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나 당신 미워 그래요. 뭘 되돌이키던 모양이야. 왜? 말 안 해. 괜히 왜 그러고 살아요? 좋았던 남편이 오늘 다 좋았는데 갑자기 당신 미워. 그게 뭘 한 바퀴 다시 돌린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을거에요.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점까지 간 이유는 뭐에요? 끝까지 다 돌렸다는 얘기에요. 남는게 뭐에요? 그런데 저도 이게 생각이 참 기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 이게 전혀 되돌려 진다 라면 뭐에요? 금방 제가 웃어버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다시 되돌리는 것을 악령이 되돌려주는 것을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면 나중에는 내가 기분 나쁜게 있어도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나고 아직도 생각이 안 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스터 구 내 돈 5억 떼먹은 그 친구 그 친구는 제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에요. 잊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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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이유는 뭘까? 그 미스터 구가 내 돈을 떼먹은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난 것은 화는 안 나 이제 밉지도 않고 왜 영원히 잊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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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이 해 주시는 용서를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있었어요. 그 미스터 구 그 자식을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어떻게 되버렸어. 그런데 용서가 탁 태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편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 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다 만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나중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다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마치 엄마가 요즘 다 무통분만 마취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아기를 낳고 그런데 옛날에는 다 아기가 아기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아기가 탁 태어나서 저절로 울리면 뭐예요? 화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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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통의 시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로부터 받았던 고통도 생각이 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런데 웃어야 되는데 못 웃는 이유가 뭐예요? 쑥스러워. 웃는 것이 악령을 내가 거부하는 건데 그거를 수고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못 웃게 하는 것이 악령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령을 단호하게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웃는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혼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제가 드디어 와 이제 웃어지는구나 라고 느꼈을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확장되었다. 이상구라는 이 인간이 뭐예요? 축소되어 있다가 눌려 있다가 어떻게 확장되었다는 그런 기분이 와 나도 웃을 수가 있네 그렇죠 내 마음속에 아 나도 한번 그렇게 웃어보고 싶다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도 내가 어떻게 억눌려서 못 얻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것은 영적 에너지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악령이 나를 누르고 나를 축소시키고 억제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그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확장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웃는 연습을 할 테니까 꼭 도와주세요. 우리 최미란씨 처음에 여기 나타났을 때는 와 이거는 힘든데 저도 그래서 제가 붙잡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지금 안하면 당신이 내가 모르게 죽겠다. 그 이분이 그걸 한 거야. 웃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쫙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이론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거를 내 것으로 진짜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인데. 그래서 이게 되네. 라는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시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은 확실하고 강력하고 이렇게 표면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이 필요해요. 그게 확실한 선택이지. 그래서 제가 잠깐 웃는 거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60 정도 된 남자분인데 이분이 진짜로 난 웃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부터 가까운 산에 가려면 병지를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어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산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데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 그 길목까지 그 입구까지 가려면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이 이제 문제라 이 사람은 내가 산책하는 동안은 웃는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 밖에 문 밖에 나가서부터는 웃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냐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 나에게 필요해 안 해? 나에게 필요해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냥 너무 내가 나를 옛날에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좀 확장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암이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본다고 내가 암이 안 날래. 그럼 얼마나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아하하하 하면서도 역시 쑥스럽긴 해요. 그러고 한 달을 하다가 어느 날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아하하하 하고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아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웃는가 보니까 지금 통화 중이야. 아하하하 그래.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나도 사람들만 나타나면 앞으로 서로 핸드폰을 꺼내서 아하하하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정말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고 밀어붙이면서 정확한 선택을 한 결과 그 사람이 나버렸어요. 그만큼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김선생님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계단 우리 식사 30분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렸어요. 이 다리는 붓고 뼈 때문에 막 통증은 있고 이제는 3분 5분 어저께 주정개국 가시는데 처음 우리 차 타고 같이 갔거든요. 처음 차에 아무 도움이 없이 타시고 앉아서 35분을 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대요. 옛날 같으면 타는 그런 것도 혼자 탈 수가 없고 차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꼭 한 선택으로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 달쯤 되면 나와서 승리에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대의학은 현대의학은 간과학입니다. 정신적인 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도 KBS KBS 찍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분은 본래 신문사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아주 심각한 관절염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온 관절이 다 붓고 그냥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 분이 웃음치료의 제 1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래서 이 분을 만나보면 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겼어요. 까칠하고 따지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미국은 주치의가 가정의학과 주치의라고 미국에서는 GP이라고 합니다.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학과 주치의가 노만카즈이라는 관절염에 걸린 환자가 너무 심한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관절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이 분을 좀 한번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분이 전문의 미국에서 LA에서 유명한 그 분이 신문사 편집국장이었는데 이 분이 나중에는 UCLA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의학적인 교수가 아니고 UCLA에서 이 분이 나는 웃음으로 나야되겠다 해서 실제로 나 버렸어요. 그래서 UCLA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아 웃었는데 왜 낫지? 이래 가지고 이분이 그 연구를 다 의과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 웃어서도 낳을 수 있는 의학적인 그 이유가 있다. 이걸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교수로서 이 분이 UCLA 학생들을 향하여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인간의 웃음, 인간의 감정 이런 부분이 아주 의학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UCLA 출신들은 그걸 많이 배웠어요. 노만카즈 교수한테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시작했을 때 전문의에게 카슨 교수가 가서 진찰받고 검사도 다 해가지고 가정의학과 주치의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딱장을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를 전문의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가정의학과 자기 주치의에게 간 거야. 갔는데 주치의가 대화를 시작하려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와야 돼.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관절은 아프고 전문의가 자기 주치의에게 보낸 편지는 그 앞에 있고 그래서 그 편지가 법적인 편지도 아니고 자기에 관한 편지니까 그 검사 결과, 그리고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소견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이 환자는 가망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날부터 병원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간 거야. 전문의가 가망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병 걸린 이유가 아무리 봐도 뭐예요? 웃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웃어보겠다. 그래서 하하하 시작했는데 그것도 맨날 하루종일 하하하 할 수가 없어. 웃을 일도 없는데 지겹잖아. 저도 웃음 치료를 한번 제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속초가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3시간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한번 웃어보자. 내가 운전하는 차를 몰고 가는데 웃자. 하하하 그래서 10분만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하하하 10분을 웃었어. 10분이 다 됐어.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럼 10분만 더 웃자. 하하하 20분 지났어. 10분만 더 웃자. 하하하 30분이 됐어. 에이 끝까지 다 웃자. 그래서 제가 3시간 반을 웃었다. 3시간 반인데 그때 미시령 터넬을 나오면 통행료를 내야 돼. 그때는 하이패스 이런게 없었으니까 반드시 정지하고 카드를 주거나 현금을 줘야 돼. 그런데 통행료를 받는 데까지 왔었는데 통행료를 내면서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까지 지금 3시간을 넘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통행료를 내면서도 웃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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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맛이 간 거 같죠. 그래서 이제 봤고 끝까지 우리가 그때 속초 시내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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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웃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철저히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노만카즈니 혼자 그냥 웃기가 좀 그래서 찰리 차플린 영화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하루종일 보고 웃는 거야. 그래서 그 분이 정확하게 얼마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년 반 완전히 나버린 거야.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아 나토미 질병의 회복하기 유명한 책을 굉장히 돈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참 잘 썼어요. 읽어보면 이제 웃음과 질병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다 과학 논문도 다 이래 가지고 아주 우수한 책을 낸 거야. 저도 물론 한 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유전자가 그 당시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확실히 깊이 연관이 돼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이 수집을 했어. 그런데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TS라는 얘기가 있어요. TS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 간에는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트라이커스피트 스테노우시스라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 하면 심장에 심장에 판막이 있잖아요. 판막인데 세 쪼가리로 나누어진 판막을 트라이커스피트라고 그래요. 트라이커스피트 스테노우시스는 협착 그러니까 그 삼천판 협착증이라는 병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그냥 의사들은 미국에서 TS라고 해요. 그런데 이 TS 환자가 있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병은 아니에요. 조심조심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충분히 큰 문제없이 대충 살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찰을 받다가 받다가 무슨 일이...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님이 아 이게 TS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한 서녀명 따라와서 보거든요. 그럼 학생들 보고 TS다. 잘 들어봐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서로... 그러니까 이거 TS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TS 환자를 심장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TS다. 아주 생생한 교육이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끼리 와 TS구나. TS구나. 아주 신중한 표정.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멀쩡하게 집에 갔는데 여자가 그날 밤에 응급실로 들어온 거야. 숨을 멀쩡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보내진 거야.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날 그 환자가 싱싱할 때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청진기를 대고 들었는데 그때는 이래야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확 나빠질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우리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학생들도 궁금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일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그 여자 환자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보고 무슨 얘기냐고 학생들이. 그랬더니 그 여자말이 너희들이 학생들이 나보고 내 심장 청진기로 들으면서 TS라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심장이 지금 이 모양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 TS는 병명이다. 그냥.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무슨 병명인데 그래서 그것은 트라이커스피트 스테노시스라는 삼천판협착증이라는 병명이고 그게 별로 중한 병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짓말하지 마라. TS는 당신들이 내가 지금 TS라는 말을 이 여자가 오해한 거야. TS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T는 터미널 터미널 죽는 순간까지 간 것을 터미널 말기 중의 말기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T를 말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S는 터미널 터미널 시추에이션 지금 이거는 가망 없는 말기 상태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날 집에 가서 뭐예요?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다 밤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터미널 시추에이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여자는 나를 위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서로 TS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걸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려고 조심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는 터미널 시추에이션을 맞췄냐고. 학생들이 아니다. 교수도 와서 아니다. 터미널 시추에이션이 아니다. 3일 후에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터미널 시추에이션으로 어떻게? 믿은 거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도 뭐예요? 없는데 잘못 믿으면 죽는다고 믿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의를 뉴스타트에서 강의를 다 들으면서 와! 그렇다면 나는 살수이구나라고 믿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력을 유전자에 미치는 것은 확실한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노먼 카슨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또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이번에는 죽을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이 청정기를 대고 들어보니까 심장이 다 죽어 가려고 할 때 심장이 너무너무 나빠지면 심장 뛰는 소리가 건강한 심장은 약해진 심장은 뛰는 소리가 막 온갖 발광을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미국에 서는 의사들이 갤롭핑이라고 해요. 갤롭. 갤롭. 특히 심장 내과를 하는 사람들은 갤롭을 잘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갤롭을 듣고 이게 어떤 상태라는 것을 심장 내과 의사들은 하는 거예요. 심장 전문의 교수가 이 사람이 거의 다 죽어 가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보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갤롭입니다. 갤롭 치고는 아주 진짜 갤롭다운 갤롭이니 너희들 자세히 들어봐요. 그런데 이과대 학생들이 들으면서 환자는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로 멋있는 갤롭이야.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 환자는 죽을 줄 알았던 환자가 어떻게 해? 자꾸 좋아지는 거야. 이틀째 숨쉬기가 편하다고 그러고 웃기도 하고 3일째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와 환자를 본 학생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런 갤롭 소리가 나면 다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은 회복했죠. 왜 살아난 줄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담당 교수가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이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게 참 기적이다. 그래서 그때 응급실 통해서 들어왔을 때 하고 점점 좋아질 때 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자들은 갤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갤롭이 뭔지는 모르는데 당신들이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뷔우티풀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뷔우티풀이면 뭐예요? 좋다는 얘기거든. 심장 소리가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들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 자기는 아 나는 이거 죽을 병이 아니구나. 곧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좋아진 거야. 유명한 얘기입니다. 노먼 카즈 책이 세계적으로 팔려서 이 얘기도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좀 내가 어색해도 그렇죠? 한번 요즘 말로 질러버려 그냥 하시겠죠? 한번 해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쑥이란 것은 쑥 누르만 주면 뭐예요? 그냥 쑥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을 아직도 경험 못했으면 여러분은 그걸 해봐야 해요. 뭐라고 하면서? 뱉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뱉자라 한번 같이 잘 해주세요. 같이 웃자. 그렇지. 그럼 따라 해야 해요. 이쁜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나는 이뻐야 돼.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일단 뭐예요? 살아나야 이쁜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암도 나쁘고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이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는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일랜드, 영국 바로 옆에 섬나라 아일랜드. 미국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루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함경도 기질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아이리시. 아일랜드에 아주 나이 많이 든 농부가 마누라도 죽고 혼자 살게 되었고 늙은 노새가 있었는데 그 노새도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주인님하고 농사를 같이 지을 힘도 없고 주인도 나이가 많아져서 노새를 계속 키우려니까 자꾸 풀도 뜯어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도 이제 물이 안 나아 그래서 그 우물도 메꿔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 노인농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저 노새를 우물 안에 집어넣고 묻으면 뭐예요? 흙도 들이들고 그래야 되겠다고 해서 마침내 결심을 하고 노새를 끌어내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노새는 너무너무나 긍정적인 노새예요. 그래서 이 얘기 이름이 아이리시 동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동키까지도 어떻게 노새들까지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포기하자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노새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노새 같으면 그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우물로 갈 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까? 아하 우물도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나를 집어넣고 우물을 묻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똑똑하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 그러나 이 할아버지 노새는 너무너무나 긍정적이고 태평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를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주인님이 나를 어떤 재미있는 좋은 일을 시킬까?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 물도 안 나오는 우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밀어서 넣었는데 동키가 순순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우물을 우리 주인님이 메꾸려고 하시는데 나는 우물바닥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주인님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이 우물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런데 주인님은 어떻게? 흙을 파서 밀고 와서 파악 부어서 흙을 부었다고. 노새가 자기 갈 일이 뭔지 알아차렸어. 뭐게? 흙이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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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등에 떨어지는데 내가 할 일은 헐걸 다지는 거구나 그래서 등에 헐게 떨어지는데 팍! 떨어지고 주인님이 헐걸 빨리 안 가지고 오나? 똑똑한 노새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이거 하게 안 하게?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결국 흙에 묻혀서 죽어. 그러나 주인이 또 갖다 붙다 보니까 그 우물 위로 노새 키가 딱 올라와 있는 거야. 주인이 와서 이 녀석이 헐걸 다져 가지고 흙 위에 서 있는 거야. 그 부으니깐 더 부으세요. 그래서 그 노새가 나왔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어? 그는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 주인은 나도 노새도 죽이고 우물도 파묻어 버리고 이제 죽지 뭐. 이랬는데 그 늙은 농부 주인은 노새로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래서 그 노새 이야기를 동네에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노새 먹을 풀도 갖다 주고 영감님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노새와 영감님은 끝까지 잘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우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노새라면 여러분이 빠져 있는 우물은 뭐예요? 암이야 그게! 암이라는 우물에 빠져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노래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배우고 있잖아요. 생기! 생기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생명!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힘찬 노래를 하나 하고 끝납시다. 자, 우리에게 향하시니 영호와의 인자 다시미 광이 아십시오 광이랑 प향이 도 liquor ω 광아 광 광 영원 영원 영원ái도 Mang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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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Gener화 노 canción 오늘 우리 남편 질문 잘했어. 아내한테 또 야단 맞을까봐 또 조심해서 질문을 해줘서 좋았어요. 화이팅 남편이 참 아내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부정적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생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 Za flu기 against яз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ify 으